또라이 보우 알지! 정우야 미안해! 난 전지현이야! 나랑 사귀는 거다, 나랑 사귀는 거다 깝친다, 귀엽다, 너무 크다 봐봐, 봐봐, 봐봐 나 좋아, 나 좋아 나 온다 왜? 아니, 왜 갑자기? 아, 다들 왜 다 가? 안녕하세요, 오븐 차이점입니다 자, 저희 도전차일드가 골든 백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! 도전 골든 백! 도전 골든 백! 30점 한번 도전해볼까요? 그래도 저희가 바로 100점을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앞에 또 우리 제작진분들의 너무 허망함을 저희가 처음 해드릴 것 같아서 우리 리셋들도 이렇게 많은 내용을 데려가시는 게 좋아요 맛보기랑 30점 어떠세요? 일단 쓱 30점으로 간을 봐보죠 에로 한번 가볼까요? 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공개해주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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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자리를 바꿔야겠다 기름을 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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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말하기 사물 이름 말하기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 좋아요, 좋아요 하나, 둘,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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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립 하나, 둘, 셋 클립 좋아 곽창주 하나, 둘, 셋 자물쇠 좋아 하나, 둘, 셋 하모니카 블루스 하나, 둘, 셋 테이프 하나, 둘, 셋 장구 하나, 둘, 셋 고로라기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또라이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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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 몽키스패너 펜치 아니야? 펜치? 몽키스패너 몽키스패너 저거 어떻게 펜치야? 아이고 또라이는 갑자기 또라이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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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해명하시죠 해명하시죠 왜 그러셨는지 몽키스패너의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또라이뽀 또라이뽀 어렵다 이거 그럼 또라이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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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? 네 아 쉽게도 저희 골든차일드가 골든맥을 울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음에 조금 더 산속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기스패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차분하게 10점부터 가죠 10점부터 10점부터 다른 만화 아니냐 1,2,3 1,2,3 짜자잔 오 이거는 쉽다 이거는 쉽지 이건 제가 앞에서 또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앞에서 또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펜도예요? 네 뒤편단이 한 가지 아니에요 이거는 앞줄, 뒷줄로 나눠서 뒷줄 가겠습니다 뒷줄 가겠습니다 브레인이네요 브레인 저희가 또 브레인입니다 앞쪽에 지범이었어요 도전 이번 신곡 라팡팡의 포인트 세 가지 말하기 하나, 둘, 셋 섹시 아련 파워풀 오 오케이 위험했어 이미 소속사가 좋은 이유 세 가지 말하기 하나, 둘, 셋 이장준이 있기 때문에, 대열이가 있기 때문에, 성인은 있기 때문에 오 오 오 5년차일드에서 가장 잘생긴 멤버 세 명 말하기 하나, 둘, 셋 이장준 이장준 장준 나 이장준 장준 나 장전이 싫은 이유 세 가지 하나, 둘, 셋 장전이 싫은 이유 세 가지 하나, 둘, 셋 깝친다 귀엽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뒤로 시작하는 다섯 세 가지 말하기 골든차일드 뒤로 시작하는 다섯 세 가지 말하기 골든차일드 땡 뒤로 시작하는 시작하는 솔직히 애매했잖아 이 두 명 대답도 이장준 장준 나도 애매하고 뭐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승민이처럼 짜는 귀여운 맛이 있는데 너무 저보다 키가 커요 덩치가 좀 있기 때문에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너무 저보다 키가 커요 덩치가 좀 있기 때문에 오 오 오 승민이 빠르네 승민이 빨라 좋아 MT 이 형 됐다 됐다. 마라톤 인가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나랑 밥 먹을래? 나랑 밥 먹을래? 나랑 밥 먹을래? 나랑 같이 죽을래? 좋아 호의가 계속되면 왜 걸리는 줄 아네? 아니 둘이다 고마해라 많이 먹을까? 뭐에 또 와서? 몰디브 한잔 할마요 몰디브 한잔 할마요 무함수가 많았으니까 통과해 꼭 그렇게 다 받아가야만? 속이 후련했네 후련해 전우야 미안해 전우야 미안해 전우야 미안해 전우야 미안해 난 전지현이야 난 전지현이야 뭐야 이게? 이거 봤는데 전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사람인가봐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봐 여자인가봐 아 맞네 골든 차이점 아니 원래 10시 정도 네 이렇게 해야지 재현이부터 재현이부터 제가 마지막 와 어떻게 시작과 끝이 좀 그렇네요 구실공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각오 드릴게요 첫 번째 점은 여름이 들어간 노래 하나 둘 셋 핫서머 오 핫 핫서머 하나 둘 셋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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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이다 하나 둘 셋 우와 여름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요? 땡 왜 다시 여름 받을까 하지? 난 다 주제가 다른 줄 알았어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 거야 다른 주제로 한 번만 더 다른 주제로 한 번만 더 다른 주제로 한 번만 더 정수 깎고 갑니다 그러면 아니 뭐야? 음악 그라이? 몇 점짜리요? 30점짜리니까 10점 깎고 20점으로 다음 단어 단어 네 사랑이 들어간 노래 가사 하나 둘 셋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랑 오 잘해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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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리바디 크랙 크랙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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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준다 오케이 사랑밖에 넌 몰라 사랑 비가 내려와 널 사랑해 와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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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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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예요?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오케이 오케이 혜연이 형 살짝 아슬아슬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몇 점이죠? 20점 아 진짜? 아 이제 80점 남은거야? 야 100점 가는게 어때요? 100점 가는게 어때요? 이 코드면 저거 다해도 못해요 100점 가야지 오케이 바로 갈까? 저 100점을 유도했네 저 어떤 미션인지 모르겠지만 가봅시다 하나 둘 셋 100점이 뭐라 써있는거죠? 멤버 과반수 이상 복근 공개를 하는데 야 그러면 이렇게 압추라고 재현이까지 하면 되겠다 그냥 배만 공개하면 되는건가요? 배만? 배만 보여드리면 될건가요? 그게 식스팩이네 근데 여기 식스팩이라고 안 써있으니까 배만 보여줘도 되잖아 그래 배만 보여줘도 되잖아 오케이 일단 재현이 형 먼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랄까? 안 할게요? 골든백 올려서 우리 고즈니스한테 선물을 해 드려야죠 조금만 더 넣어 조금만 더 넣어주고 오우 인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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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OfLESS 오우 인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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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재현이 보자 재현이 하나 둘 셋 카메라에 또 봐야되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 정긴이 가자 쉽게 쉽게 굿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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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3. 2. 1. 1. 2. 3. 1. 1. 과방에서 2명을 해야 돼 주짠이 가자 가만히 이상하면 가만히 가나? 야, 나도 좋아 가자, 가자 주짠이 아, 근데 형, 형 이거 해서 진짜 성공, 성공이야 이거면 사진권 인정? 홍주찬 가자! 근데 저도 이미지를 한 게 있는데 이미... 가자 홍주찬 가자 이미... 가자 홍주찬 가자 하나, 둘, 셋 으악, 안 돼 자신감 자신감 좋아, 자신감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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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온다 왜? 아, 이래? 아, 다들 닦아 왜? 아, 이래? 아, 다들 닦아 아, 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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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골든차일드 골든백 대 성공! 고마워 저희가 오늘 골든 백을 하게 됐는데 뭔가 다 가져간 것 같아요, 재미 그리고 게임을 못 해야 재미, 또 자랑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라파파 활동 중인데 이렇게 활동 중간에 재미난 우승과 이렇게 멤버들끼리 약간 협동심을 더 길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